기온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21.1도였는데 내일은 2도가 높은 23도, 모레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구 지방의 기온도 오늘 24.3도, 내일은 29도, 모레는 31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주엔 이렇게 초반까지 고온 현상이 이어지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따뜻한 남서쪽의 이동성 고기압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점차 이 고기압의 영향권을 들겠습니다. 다음은 각종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봄 날씨로 돌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